자, 또 이어서 제4절 도시군갈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군갈익은 매년 출제가 되는 중요한 파트가 돼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국토개법상 도시군갈익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이 환경성 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우리 그 법에 보면 그쵸, 이미 개발을 하려고 지정했던 땅에다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과 정배를 하고자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환경성 토지를 생략할 수 있는 기종들이 있고 사유가 있어요. 그 해설을 보시면 도시군갈익을 위반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해가지고요. 해당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도심지인 상업주가 상업주 인접지역에 지정되려고 한다. 이 지구단의 계획구역이라고 해서는 개발과 정배를 할 때 지정하는데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도심지다. 그러면 굳이 이거 환경성 토지를 할 필요가 없다. 토지적성평가, 재취학성서 이런 기초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 해당 지구단의 계획구역은 나대지 면적이 그 지구단의 계획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대비 2%에 미달된다. 이때도 기초수사,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재취학성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어요. 답은 이 당의 지구단의 계획구역이 또는 도시군개의 세부지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라번에 해당 지구단의 계획구역의 목적이 그 해당 지구단의 계획구역을 정비관리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의 계획에 넓이 12미터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다. 그럴 때도 그 기초수사,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재취학성서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손을 보시면 개발장교 안에 딱 기반선을 설치한다. 그리고 도시발구역에 따른 도시발사업을 하게 된다. 그럴 때에 도시군가를 위반할 때에는 토지적성평가만을 실시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보니까 환경성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기억. 이 기억은 무엇을 생략할 수 있었나요? 기억은 개발장교 안에 기반선을 설치하는 경우. 이때에는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토지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환경성검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도시개발사부 경우. 이때도 토지적성평가만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환경성검토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귿, 해당 지구단이 개최하는 나대지면적이 그 구역면적의 2% 밀어납니다. 이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고 기초조사 자체가 생략되기 때문에 세 가지도 동시에 다 생략하는 것이죠. 환경성검토 생략, 토지적성평가 생략, 재채약성검사 생략. 그래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딱 디귿만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종종 나온대요. 이 해설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 국토의 계획 및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설명인데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 이미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습니다.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그 이미 착수했고 승인받아서 들어갔던 공사사업권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신고조치는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공사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관할 특강특특시장구사한테 신고를 해야 개설할 수 있는데요. 이때 신고계는 언제까지 하냐.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오늘 도시군관로 결정고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날을 기준해서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고 계속 그 사업과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래서 신고 없이 이게 틀렸어요. 신고해야 그래야 돼요. 신고 몇 개월이네요. 3개월이네. 그런 장소가 수산장보호도 똑같이 적용되죠. 시수구역은 같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장보호구역은 그 도시군관로 결정고시할 당시에 이미 그 장소에서 허가 등을 또 승인등을 받아서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는 기득권을 보호받아서 계속 그 공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무엇을 꼭 해야 된다? 3개월에 신고는 해야 계속할 수 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도시발구역, 도시 및 주강경 정보법상 정보부역은 그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공사사업에 착수한 자들이 있다. 허가 등을 받아서 그네들도 기득권을 보호하여서 그 공사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는데 이때도 신고는 하고 계속해라 이렇게 되어있죠. 이때 신고기간은 여기는 30인에 해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개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것이고요. 2번 국가계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구역이 필요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하죠. 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도시군관로 결정고시해서 지정할 때 원칙은 시도사가 하죠. 그런데 국가계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는요. 국가계과 관련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이다라고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안만 도시군관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2번 맞다 이렇게 넣은 겁니다. 3번 도시군관리계획 2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2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4번 수산장 보호기구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은 누가 결정할까요? 해양수산부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은 할 수 없어요. 틀렸고. 그래 수산장 보호기니까 해수수장만이 한다. 이렇게 기관하고 있죠. 해양수산부장관. 수수호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토로 하려면 지형놈을 작성해서 고시해야 되죠. 지형놈을 고시 한날부터 발생하지 다음날 하면 틀리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들어가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자기가 자기 지역에서 이반한 지구단위계획과 지정합변경이라는 도시군관이 있다. 이것은 도사마한테 결정시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도록 하여합니다. 그래서 1번 맞고 2번 이 개발자원구역의 지정합변경은 도시군관로 결정할 때 누구 많느냐. 국토교통장만 맞고. 3번 시도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된 장소일 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군관로 결정하죠. 이때 지구단위계획에는 반드시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들어갈 기반설인 도로 공환 이런 것들은 배치규모 이런 것들은 기반설인데 기반설의 배치규모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블럭에는 교육설인 건축만 들어간다. 여기는 다파틴 건축만 들어간다. 여기는 문화미 집회설에 해당한 건축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갈 건축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로피의 최관도, 최전 이걸 필수록 내용으로 담아서 이걸 만들어서 도시군관로 결정해요. 지구단위계획에는 이런 건축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군관을 시도사가 결정하려고 한다. 시장운수도 마찬가지고요. 이 년이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단독심의를 걸친 게 아니라 이 건축분야의 전무가 집단인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걸치게 돼요. 그래서 건축위원회의 심의, 지방도시심의, 공동심의상으로 하고 있어요. 공동심의를 걸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무슨 계획을 도시군관로 결정할 때 이걸 체결하느냐?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관로 결정할 때는 공동심의를 거치게 돼 있다. 3번 맞다. 이겁니다. 4번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를 결정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군관리를 결정해서 고시를 하려고 할 때게요. 미리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하죠. 이때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걸치고 중앙도시는 심의 걸쳐서 결정고시해요. 그런데 이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냐? 이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 도시군관내국 속에 국방사항,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만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관께서 협의 절차, 심의 절차를 생략해 주소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만 협의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청이 없는 경우도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인데 틀린 거예요. 요청이 있을 때에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은 틀렸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요청이 있을 때에만 없어도 틀렸어요. 있을 때만 생략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은 맞습니다. 도시군갈 결정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지용도면을 고시, 고시,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갈까요? 문제 4번을 보시면 주민이 도시군갈기 입안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상별 터지 소유자의 동요권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 이 주민이 또 이의 관계자들이 도시군갈기 입안권자들에게 바로 도시군갈기 입안해 주세요라고 제한서를 낼 수 있는데 제한할 수 있는 상이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5가지가 된다 그랬죠. 그래, 5가지가 입안 제한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 기지사 대체. 이랬는데 이번에 하나 더 추가됐죠. 2B. 내 기반의 설정비 개량. 지구단위 개혁구역 주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산업유통 개발 증명구역 주정화 변경하는 사항. 그 다음에 그 용도주관에서 여러 가지 건축으로 행위 제한을 지구단위로 대체를 해달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입주기제 최소구역 주정화 변경, 입주기제 최소구역 계획 수립 변경. 이 건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데 특히 이것은 7월 13일에 시행이 들어가니까 그때 시행이 나와야 동의 요건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미 동의 요건은 이거 5분의 4 이건 3분의 2 5, 4, 3이 이렇게 좀 기화하시라고 했죠. 이걸 알고 있는 거를 물어봤습니다. 틀린 건데요. 이때 이 동의 면제를 계산할 때는 국공의 이름표이고 사유주의 면제를 가지고 5분의 4, 3분의 1 계산합니다. 거기 보면 틀린 거 이렇게 됐는데 1번, 2번은 기, 기죠. 기, 기는 무조건 설치정비 계획 모두 다 5분의 4예요. 그래서 2번이 3분의 2가 틀리고 5분의 4.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3, 4, 5는 지산대처죠. 지구단위 할 때 집, 산업통개발중학교 할 때 산, 5번 대체가 어디 숨어있을까. 대체, 둘째 줄. 그래, 대체가 나왔다. 지산대체는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답은 너무 쉬웠어요.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을 볼까요. 문제 5번을 보시면 국토계획 및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가에게 입안을 제한한 경우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있죠. 이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다. 그러면 기지산 대체 2까지 제한할 수 있다. 제한서 낼 때는 도시군가의 도서하고 계획설명서를 전부에서 내고 그 다음에 그 대상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서를 5, 4, 3에 받아서 내되 국공의 면적은 제한다고 했죠. 제한서가 들어가게 되면 원칙 몇 인에 반입을 결정서 알려주냐. 45일. 부득한 사정이 있으면 1회의 30일 연장 통보. 그 다음에 만약 그 건에 대하여 반영을 해 나감에 있어서 결정할 때는 자문, 국토계획 통장은 중앙도시는 자문을, 시도사 시장에서는 지방도시는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 그 건에 반영돼서 입안 결정에 나간다면 그때는 그 비용과 전부 예배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5번 틀린 게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마지막에 부담시킬 수 있다. 맞고 2번 이 계획도서 설명서 전부 된다. 맞고 3번 제한 받은 자는 그 체력을 제한자에게 알려준다. 그렇죠. 원칙 45일. 부득한 사정이 있으면 1회의 30일 연장 통보. 맞고요. 4번 산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이 산도 제한 대상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틀렸네요. 5번 2번을 제한자가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주의는 동의대상 토지면제에서 제한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6번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와 다른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국토교통부장만 합니다. 개발장구청은 오직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고 2번은요. 도자가 보이지 않아. 이것은 시도사가 하는 거예요. 시도사가.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장만 하지. 국토교통부장만 할 수 없어. 2번은 도시장 공격을 지중과 병일한 도시 공격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하고 1번은 국토교통부장만. 3번도 국토교통부장만. 4번도 국토교통부장만. 5번도 국토교통부장만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2번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고 제5절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살펴봐야 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열공하셔서 힘차게 밀어붙여 가지고 합격증을 딱 손에 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